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으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 삶이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구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피부가 악건성이라서 이것저것 다 써봐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은 1주간 써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말 촉속했거든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하니 주부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40대 초반에 갱년기가 일찍 찾아와 몸도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친구가 해모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해모임을 꾸준히 복용했더니 피류와 무기력정이 해소되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애터미는 제품이 진짜 싸고 좋구나 화장품과 해모임을 죽을 때까지 써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애용자가 됐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내가 써보고 좋아서 자랑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애터미는 사업으로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어?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애터미는 본인이 쓰는 제품의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한단계 무한내적으로 그동안 살림을 하면서 이마트 저마트에서 수많은 물건을 샀지만 어디서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연금성 소득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금도 없어서 노후의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는데 애터미를 열심히 하면 연금성 소득이 된다니 사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회장님의 강의 속에서 서민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과 진정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주위에 사업한다고 알렸더니 처음엔 여러 사람이 말렸어요. 하지만 제품이 싸고 좋으면 되지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회사에 대한 믿음과 제품의 확신을 얻어 지금은 즐겁고 당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칫솔, 치약, 샴푸, 건강기능식품, 세제, 휴지, 화장품 매일매일 쓰는 샘플품입니다. 애터미로 바꿔 써보세요. 애터미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을 겁니다. 제가 살면서 애터미를 시작한 것이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지금은 동생 부부와 딸과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의 재심 협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부족함은 채우고 더 노력해서 든든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애터미 안에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상한선에서 만납시다. 애터미 파이팅!